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라.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의 긴급 예측.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전자책 1위 위기는 기회다 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될 위험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과거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낙오할 것이고 재빨리 새로운 질서를 파악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이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제시합니다. 이 책은 각 분야에서 대전환의 핵심을 짚어 누구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미래 변화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혼란을 헤쳐나갈 나침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 쇼크로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비즈니스, 경제 및 사회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코로나19 경험이 미래의 직업, 교육, 건강관리, 공급망 등을 포함한 주요 분야와 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과 미래 변화를 날카롭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교육의 미래는? 부동산, 농업, 미디어, 국제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여행과 내저산업은 어떤 인식의 변화를 겪고 전망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궁금하다면 당장 제이슨 생커의 해안을 일독하시기 권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비즈니스, 경제, 사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제이슨 생커는 오랜 기간 미래학자로서 연구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할 낯선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책은 산업과 경제사회를 가로지르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예측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손에 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교육, 경제적 결과를 향상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회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금융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150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유럽 증시를 포함한 전세계 지수들이 급나가고 미국의 다우지수도 만 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2만 선이 뭉개됐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대로 안정을 되찾을지 아니면 언제 다시 2차 폭풍이 몰아칠지 그 누구도 함부로 단언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샌크는 미국 서브프라임 오토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택 모기지로는 규제가 이루어져 왔지만 시장의 신용 확대 욕구가 오토론과 기업금융으로 버블을 키웠고 이번 코로나19가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융투자 관련 업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라면 반드시 경청해야 할 내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미래학자 제이슨 샌크는 제안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변화에 넉넉히 있다가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에서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세 가지 트렌드가 나타나며 재택근무가 다양한 분야에 파장을 미치는 등 이 체계는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전망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장기적인 기대 및 전략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불러온 이 위기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년간 그림자를 들이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책은 훌륭한 마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